러브잇 하이오 러브잉 엘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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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에서 농사지어 귀한 참기름을 보내주셨어요 고소한 냄새 그런데 페트병에 들어있어서 뚜껑에 묻고 흐르고 손은 번질번질 참기름은 진짜 귀한건데 손이 닿을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퀄리티에 어울리는 오일병으로 옮기고 기분 좋게 사용중입니다 소소한 주방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 색배임없는 무착색 내열류리와 스테인리스 오일로드로 위생적이고 안전해요 중력을 이용한 자동개폐 방식으로 기울이면 열리고 세우면 닫히니까 사용이 정말 편리해요 소스가 나오는 스테인리스 입구 끝이 유자로 말려있거든요 액체를 따르고 세우면 입구에 남아있던 소스도 안으로 쏙 들어와요 정말 깔끔하죠? 조심히 사용하는 편인데도 기름이 얼룩덜룩 간장도 흘러서 굳은 자국이 선명해요 뚜껑도 안 닫혀요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 질질 흐르는 일 없고 양조절도 쉬워요 한 손으로 쉽게 따르고 쉽게 닫히니까 요리할때 정말 편한거 있죠 손잡이가 안정적이어서 520ml 큰 사이즈 오일병도 조절이 쉽구요 울컥하고 쏟아지는 현상도 없어서 정확한 계량이 가능합니다 보기에 좋은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은 뚜껑 부분까지 완전 분리 가능해요 구석구석 손설거지는 물론이고 편하게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뚜껑은 고온세척 고온건조는 피해주세요 대용량 소스는 들기만 해도 팔이 후들후들 사용하기 편한 상부장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은 320ml, 520ml 두가지 입구가 꽤 넓어서 따로 깔때기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소분 가능해요 일반 참기름, 들기름은 300ml 각종 소스류는 500ml가 대부분이에요 소스 한 병이 딱 맞게 들어가는 용량이니까 남은 소스 따로 보관할 필요 없어서 더 좋은거 있죠 뚜껑을 끼울 땐 실리콘 링을 꼭 확인하세요 옆으로 세는걸 방지해줘요 쓸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던 대용량 간장도 넣구요 자주 쓰는 올리브유도 520ml에 넣었어요 손잡이에 같은 색으로 라벨링 했더니 더 깔끔하죠? 통깨도 막힘없이 후두두두 잘 나와요 토마토 카프레제에 올리브 올려보세요 더 상큼하고 맛있어요 올리브유도 오토오일병에 넣어 뿌리니까 균일하게 둘러져요 단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독보적 깔끔함 새 모양의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 쓸수록 마음에 들어요 실온보관하는 소스는 상부장에 회전트레일을 이용해서 보관했어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염려도 없죠 오토오일병에 더 편한 사용을 도와줄 회전트레이와 스텐트레이도 준비했어요 회전트레이 깊은형 대사이즈는 분리 가능한 칸막이가 있어요 지름 30cm 높이 8cm로 안정감있게 360도 회전해요 스텐글라스 오일병 최대 12개 수납 가능하구요 낮은형 중사이즈는 지름 27cm 높이 3.5cm로 좁은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꺼내놓고 사용하신다면 국내산 올스텐 304 다용도 거치대를 추천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굵직한 304 스텐으로 내구성이 최고구요 마감도 정말 좋아요 대사이즈에는 오일병 4개 소사이즈에는 오일병 3개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쇠텔이요 주방이 더 예뻐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공구 무늬가 많았던 냉장고 회전 트레이도 준비했어요 뒤쪽에는 2개의 흡착판이 있어서 냉장고 선반에 튼튼하게 고정되구요 500mm 생수 24개를 얹을 수 있는 내구성과 크기로 손이 닿지 않는 냉장고 깊숙한 곳까지 커버해줘요 까치발로도 닿지 않았던 냉장고 상단에 회전 트레이를 설치했어요 저는 주로 유제품, 배달온 단무지 같은 자잘한 것들을 올려놔요 남은 쌈장, 양념간장도 회전 트레이에 올려놓으면 구석에 처박히는 일 없어요 회전 트레이 사용으로 냉장고도 한결 정돈되고 360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못봐서 버리는 일 없겠죠? 질질 흐르는 소스병? 안전이 걱정되는 저렴한 소스병으로 고민이셨다면 스텐글라스 오토오일병 하세요 위생, 안전까지 잡은 극강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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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을